인강대도 많이 써봤지만 놀라신 분들 여러분들 정신차리라고 제가 6평 지금 169일 남았는데 6평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이 엄청 많지만 긴장도 많이 되고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했지만 캐스트는 여러분들이 과탐사탐 다 상관없이 많이들 보시던데 인간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긴장 안 할 수 있을까요? 6평, 9평 때 긴장 안 한 사람들이 있다? 수능 때 긴장하고 근데 일단 긴장을 하는 게 정상이고 그 긴장을 풀고 보면 안 돼요 6평 때부터 왜 제가 행동 강렬히 이야기했냐면 수능처럼 해봐야 됩니다 제가 9평 전에도 꼭 이런 캐스트 한번 찍을 거거든요 작년에는 9평 전에만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제 6평 전에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하시라고 정신 번쩍 차리면서 그래서 일단 정말 6월 4일 시험이 수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아니면 전날 나오는 수능 시험 보러 가라고 엄마 아빠가 돌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수능 시험 본다라는 긴장감을 주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침에 밥 먹는 것도 수능 시험에 수능 시험 날 밥 뭐 먹을까? 뉴스에서 맨날 그런 거 나온다니까? 몸에 편안한 거, 된장찌개 이런 것들 그게 근데 몸에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지 아침부터 자기는 피자 먹으면 좋더라 자기 기분대로 먹는 거 있다 먹어봐야지 근데 자기 장 트러블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황청심원이나 약 이런 거 먹으면 좋더라 라는 것도 해봐야지 수능 날 막 당일 날 했다가 본인한테 안 맞으면 어떡해 그리고 막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수능 전날 나도 여러분 고3 단위 할 때 선생님 막 가다 반 쓸 시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 가다 반 못 쓰고 막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해봐야지 6평 때 그러니까 6평을 좀 수능처럼 학교에서 시험지 나눠주면 정말 어? 국어 시험 보고 나서 막 옆반에 가서 야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그 진짜 하지 말라 해도 또 수능 때도 한다 하지 말고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끝나면 이미 사탐, 과탐 볼 때 앞에 가채점이 네가 머리로 끝나버리니까 탐구가 집중이 안 되지 응? 그것도 6평 때는 자기 보상 필요하니까 오늘 끝나고 어디 갈까 이 생각하거든 근데 수능 때는 생각해봐 사과탐 끝나고 재외고까지 본 다음에 어? 인문 쪽은 아빠 엄마 만나서 밥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냐고 그거에 대한 연습이에요 시뮬레이션 진짜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와서 막 몇 번이냐 몇 번이냐 눈과 귀를 닫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좌망 레디 고어 레디 고어 레디 고어 이렇게 하면서 어? 눈과 귀를 닫고 본인 집중하세요 수능날 뭐 네 친구들이 몇 명 갈 수도 있겠지만 막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 아침부터 조용하게 조용하게 시험 볼 텐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조용한 긴장의 순간은 처음 볼 거야 응? 그러니까 일단 수능날처럼 행동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이다 6평 성적이 수능이다 라는 건 그냥 일단 거기도 레디 고어 레디 고어 레디 고어 하시고 물론 영향은 있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봤던 책에서 아주 좋은 구절이 있었어요 어? 그 구절은 원래 그거야 우리 함께 늙어갑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난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함께 가봅시다 아직 최고의 순간은 안 왔잖아요 응? 지금 여러분들이 6평, 9평, 수능 이거는 인생의 하나의 관문이에요 긴장되는 하나의 관문 이 관문이 여기서만 끝나겠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생에 많은 시험들을 보게 될 텐데 직장에 취업하거나 대학교에 가서도 또 시험을 보게 되는 그것을 하나 이겨내는 큰 관문 중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고3 때가 좋았다라는 거는 고3의 추억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 그 시험이 나이 들고 생각해봤더니 정말 있어서 인생에 정말 긴장되는 시험이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 그냥 하나의 부분이었지 여러분, 부모님 나처럼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마음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계신 분들 또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나를 키워준 분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 그분의 연령대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이 험난한 대한민국 시대에서 IT 강국이라 하지만 고난과 역경과 많은 테스트들을 거쳐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테스트가 어떠한 테스트가 가능해 그거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을 유평 때 해보시고 유평 성적이 수능은 아니다 즉, 너의 인생의 직선은 아니라고요 제발 이 한 걸음을 수능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는 것만큼 마음 놓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Q&A 활용해가지고 올려서 답을 가져가시고 저희 수십 명의 선생님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식 끝까지 물어볼 거 물어보고 유평 끝나게 되면 당첨되신 분들은 저와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유평 끝나면 제가 올해는 빨리 우리 연구실 열심히 노력해서 N제 올해는 400문제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매해서 풀어보시면서 유평 못 봤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해설 강의 잘 듣고 유평 끝나고도 Q&A랑 잘 활용하시면서 끝까지 제 손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랬을 제가?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셨죠? 그렇게 유평 잘 대비하시는 종자러 그리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가스터디 김종혁입니다